하워드막스 네, 맞습니다. 한국의 하워드막스 그렇습니다. 페이머스 리버, 우리 미래세진권의 유명간 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퀀트, 우리나라, 정말 가장 많은 펀드매니저들, 가장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응용하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우리 유명간 위원.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실까? 네, 그저께 제가 자료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워낙 이익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수급 데이터를 확인해서 투자하자라는 자료를 좀 발간을 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어쨌든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실 FOMC가 5월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아마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하고 연간 기업 실적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그래서 먼저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4월 삼성전자 빼고 이제 4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미리 한번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기업들이 비용 컨트롤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첫 번째로 평가할 수 있는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올해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나아지는 게 없어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합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 4% 정도 YY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이너스 10%에는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녹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반도체랑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한 그로스를 계산했거든요. 대략 4%에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의 흐름은 4%보다 더 잘 나올 건지 아니면 못 나올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1분기 실적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한 달 동안 3.4%가량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이조차도 반도체 업종 제외하면 대략 5%가량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 보시면 한 3월 초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4분기 실적 시즌이 딱 끝나면 한 달하고 한 6주 정도는 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잘 안 나오는 분기이다 보니까 추정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보고서가 이제 프리뷰 자료들이 발간이 되면서 추정치는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최근에 1분기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은 헬스케어나 에너지, IT하드웨어, 통신서비스 정도 그리고 운송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하드웨어 업종은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계속 추정치가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IT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판이나 대표적으로 LG인호텍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추정치가 1분기에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종은 한 26개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19개가 지금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세치를 돕힐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연간으로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면 한 2%가량 최근에 한 달 동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차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 접어서야 아마 주식이 좀 추세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어쨌든 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높은 변동성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그래서 그저께 자료에서도 상반기 동안은 그래도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박스권 내에서 조금 상반기 시장은 어쨌든 하반기에 나타날 주도 업종이나 스타일을 찾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저 차트 중에 보여주시면 조선이 확 올라가. 그런데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내는 그 어닝스 리비전에서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 업종의 이익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살짝만 변해도 이 추정치 변화율이 좀 막대그래프가 과대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이제 좀 연동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당장에 올해 벌어들 이익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벌어들 이익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네 크게 뭐 이렇게. 보험이 저렇게 안 좋은 이유는 뭐죠? 아 이 부분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삼성생명 빼고 다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시가총액이 크고 이익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생명을 제외하고 특히 손해보험 쪽과. 손해보험이 특별한 뭐가 있나요? 이게 종목별로 아마 이게 제가 추정치 변화를 한번 분해해서 보게 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정치가 지금 마이너스로 깍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배구조상에서 어닝에 대한 지분법으로 잡히는 어닝도 깎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손해보험 쪽의 이익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도 말씀드릴 테지만 최근에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섹터가 보험이죠. 선보죠. 선보.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막대그래프를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차트고요. 세부적으로 종목들 간의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종목들 간의 이익 모멘텀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과연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성장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네. 하반기에도요? 네. 아,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네. 지금 22년도에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눈높이를 0%까지 낮춰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왜냐하면 오른쪽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분기별로 영업이 절대 레벨이에요. 1분기 50조 원, 2분기 52조 원, 3분기 60조 원, 4분기 56조 원. 그런데 이제 한국 4분기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25%씩 기업들의 언잉이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 수준이거든요. 연간 실적이 100이라면 4분기 실적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추정치가 대략 한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4분기 추정치가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대평가되더군요. 네. 그런데 유독 올해는 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언잉이 항상 1, 2, 3분기 괜찮고 4분기에 사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2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4분의 1보다 더 높게 추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만 4분기 실적을 20% 정도 혹은 10% 정도 하향 조정하면 이익 증가율의 레벨이 대략 3.7%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이익 성장이 지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로만 계산을 했을 때에도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물가 오르는 부분이에요. 이 차트를 오늘 실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매출 원가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른 비용들보다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라서 이거 감안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 영업이익 줄어든 거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변수? 저는 안 좋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 판가에 전가를 시켜줘서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마진이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2017년도 사례였고요. 2018년도 사례 한번 이 차트 봐주시면 2018년도에도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색 선이 훨씬 더 위에 있잖아요. 주황색 선보다. 이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갔을 때 역전이 되거든요. 매출액이 늘어난 것보다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업들의 마진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올해도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2018년도 주가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주가 레벨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조차 올해 연초부터 지속된 좀 재미없는 크게 재미없는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차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차트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이 검정색 선이 매출 상품 가격 지수거든요. 저희 원자재 가격 지수.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황색 선은 계속 작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기업들의 비용보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주황색 선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기업들의 마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만큼 안 좋게 예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 컨센터스가 9%니까요. 이게 아까 제가 21년도 매출원가율에서 상승할 거다라고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영업이익률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8% 초반까지는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9%보다는 아마 한 8% 초반 혹은 잘 보면 8.2에서 8.5% 사이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실적 하향 조정이 될 건데 과연 주가의 반영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저희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2,600포인트가 이 실적 하향 조정을 반영한 숫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의 기준의 PBR하고 예를 들어서 ROE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영업이익률 9에서 8%까지 하향 조정되는 수준을 감안한 레벨이기 때문에 지수하다는 전화 2,6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닝이 아까 제가 계속 매번 보여드릴 때마다 어닝이 사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게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저희가 좀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고 지수의 상단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반기 동안은 특히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아마 기업들의 비용이 과연 좋아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예상한 대로 원자재가가 상승 때문에 안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구간 동안은 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 혹은 스타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 모멘텀 관련해서 기업들 리스트도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여주시죠. 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조금 크게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도 이번에도 또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LNF,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DBI텍이나 JYP 엔터, 그리고 심텍. 심텍 같은 경우가 제가 IT 하드웨어에 포함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매번 올 때마다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지난번 딱 이 방송에서 3, 4월에는 이 표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 3월하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팩터가 효과적으로 좀 발휘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심텍, 대덕전자 이런 게 다 비슷한 데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덜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충분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에 보내주셨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유난히 껄무새다 할 걸? 그때 유난히? 아, 다 보여준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기준을 간단하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기준 통해서 스크리닝한 내용이니까요. 사실 관심이 가는 기업들이 있으시면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 변화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 이것만 이제 보시는 거죠? 이 팩터가 되게 단순하지만 3월하고 4월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크게. 자, 봅시다. 저게 사실은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까만 글씨로 흑전이라고 있죠, 흑전.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흑전, 강원, 강원인데 저건 나는 투자 안 한다니까. BH, 인터플렉스 이런 데가 흑전, 흑자전환이군요. 흑자전환 된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데 보니까 1,286%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스크리닝, 어떤 조건에 의해서 스크리닝해온 결과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몰라요. 퀀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 시기에 어떤 팩터가 가장 유망할 거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여전히 저는 이러한 이익모멘터 팩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되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수급 좀 봅시다. 네, 그래서 수급을 사실 오늘 가장 큰 주제로 좀 가져왔어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크로 환경이 되게 안정적인 국면이라면 사실 외국인 이사든 기관 이사든 개인 이사든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매크로 환경이 연초부터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수급의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연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긍정적이었던 업종의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면 어닝보다는 결국에 외국인 혹은 기관이 산 업종들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운송업종, 호텔레저업종, 건설, 은행, 철강이 연초 이후에 수익률 상위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닝 모멘텀이 혹은 좋다거나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결국에 사주는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거든요. 이게 수급의 영향력이 지금 높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연초부터 수급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유심히 계속 보고 있었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 개인의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을 때는 70, 80%의 거래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지금 55%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개인이 주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 영향력 그러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에 주목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중에서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에 주목하자라는 게 이번 자료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아졌다는 그런 데이터들을 있어요. 지금 수요일 기준으로는 대략 30.8% 정도. 30% 깨질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항상 주가 분석할 때 차트도 보지만 차트를 보지만 딱 지금 차트 봤을 때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안 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사실 정말로 한국도 신흥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사실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나 경기 상황 고려했을 때에는 외국인이 사실 추세적으로 다시 매수세를 전환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럼 결국에 외국인보다는 저희는 기관 수급에 한번 기대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어서 저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외국인이 사는 주식하고 기관이 사는 주식의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최근 1년 동안은 기관이 좋았습니다. 기관의 영향력이 사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늘리는 주식들의 업종들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왼쪽 차트 보시면 사실 기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식을 사도 사실 마이너스 영향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0.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매수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플러스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외국인은 보시면 0.5에서 0.4에서 0.1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지분율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팔아봤자 주가가 사실 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저는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관 수급에 주목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어떤 업종을 사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최근 기관은 굉장히 이 두 가지 테마에 관심이 많아요. 리오프닝이랑 정책 관련 업종의 순매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 호텔레저, 미디어 이 케이스는 리오프닝 관련 테마일 거예요. 그리고 건설, 유틸리티, 상사 이 테마는 또 아마 정책 관련 테마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차트에 회색 막대그래프가 높은 업종들은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업종들이고요. 주황색 점을 막 찍어놨잖아요, 복잡하게. 이 점이 플러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까 제가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업종들입니다. 영향력이 행사되는. 네, 맞습니다.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소매, 유통, 호텔, 레저, 미디어, 건설, 유틸리티, 상사자본제, 디스플레이.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을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막 이익 얘기하다 갑자기 수급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랑 지금 수급 모멘텀이랑 보시면 겹치지 않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급 지표도 한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 차트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파란색 점으로 찍어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수급 여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빈집이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들. 최근에 보시면 철강, 은행, 화학,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관 수급이 아예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시그널만 나오면 아마 체육이 되게 편한 섹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박스친 업종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색 점이 100%에 가까운 업종들은 흔히 말해서 수급 여력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산대라는 거죠? 이거는 기관들도 사실 어닝보다 일단 모멘텀이 좀 생겨야 일단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제가 아마 자료실에 이 자료가 올라갈 것 같은데 상세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업들도 한번 스크리닝을 제가 해왔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 긍정적인 기업들이에요. 아 OCI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OC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좀 팔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좀 방향이. 그런데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과거에는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보였는데 특히 지금 주의 시장은 좀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점도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쓸 때. 기움은 저 오스템 임플란트 경쟁사죠. 네 맞습니다. 덴티움 그리고 와이즈 엔터. 제가 아까 비디오 엔터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와이즈 엔터 그리고 호텔 레저 호텔실라 JYP LX 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화 손해보험. 최근에 기관이 많이 사더라고요. 한화 손해보험이 우리가 광고하는 캐롯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한화 손해보험. 캐롯마일. 캐롯마일 하는데. 우리가 캐롯퍼마일. 캐롯퍼마일 하는데. 당근당근. 그게 한화잖아요. 심미나.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심미나. 심미나. 한화가 캐롯퍼마일 출시했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한화 정도 되니까 내는 겁니다. 아 이 허세는. 네. 하여튼 한화. 그리고 뭐. LX 세미콘이랑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가 디스플레이 업종에 아까 기관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 기업군으로 스크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스크린인 기준은 또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기관이 살 때 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 아까 수급 여행령이 플러스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게 그냥 기관이 산 종목을 스크린이 하면 200개, 300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 순매수 비율하고 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높은 기업들을 따로 스크린이 추가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하고 수급 관련된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신의 자료에서 이미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선프로TV 앱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글씨가 조금 아마 모바일에서 보시기는 작으셨을 텐데. 따로 이제 다운받으시면 훨씬 더 크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딱 사실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수급상 퀀트적인 분석에서 걸러졌을 때. 이게 필터링이 돼서 딱 뜨는 종목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 지표만 활용하는 전략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한 달 동안 많이 산 거. 저희 다음 달에 한번 사보면. 다 물리죠. 다 물리죠. 다 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수급 데이터가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고. 가장 또 변동성이 높아요. 갑자기 다 팔 수도 있어요. 어제 코코게임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래서 항상 앞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을 주요 기준을 삼으시고 수급까지 결합을 시키면. 이번 사실 3, 4월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확률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면 외국인 기관 제로인 종목이 제일 좋아. 왜요? 아니 좋은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기관 외국인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통상 기관이 사고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살 때 팍 주지.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외국인 걸 우리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까 여력, 빈집 이 컨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깨끗한. 저는 뭐 그렇게는 안 갑니다. 자 오늘 유명한 위원과 함께 또 퀀트적 입장에서 살펴보는 지금의 투자 전략 한번 저희가 쭉 알아봤고요. 아니 유명한 위원은 CF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간 때문이야. 페이머스 리버.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간입니다. 우리 유명한 위원님. 페이머스 리버. 오늘도 아주 숫자로서 흥미롭게 살펴봤고요. 또 자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로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